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에라 6장 1절에서 8절 9약 471쪽입니다. 아비다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문이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다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타익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뜨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시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만지다가 죽임을 당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의도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의도도 중요하고 방법도 다 중요합니다. 의도가 선하면 방법이 조금 틀리면 괜찮다. 방법이 틀려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도 많이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의도가 선하더라도 방법이나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아벡 전쟁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쟁을 했어요. 아벡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해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전쟁이 졌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언약괴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하고 언약괴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와서 또 전쟁을 하는데 언약괴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조금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후에 언약괴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훨씬 더 전쟁에 더 큰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블레셋 사람들이 도로 이스라엘 지경에 이렇게 보냈어요. 뺏겼다가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알레 유다 아비나다베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대로 성막에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성소가 있었던 신로라는 곳에 보관했는데 이번에는 아비나다베 집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하여 신로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랏 여아림에 보관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이나 바알레 유다는 같은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알레 유다는 유다지파 땅에 있는 바알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의 도시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바알의 도시, 우상의 도시라는 거예요. 참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계가 바알의 도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행 구절인 역대상 13장 5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어요. 전국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3만 명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언약계를 옮기다가 또 외국에서 불레새 사람이 쳐들어올까봐 걱정이 돼서 군대로 무장을 하고 언약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계를 어떻게 하고자 할세?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하고자 할 때? 메워오고자 할 때. 그러니까 다윗은요. 언약계를 메워오려고 지금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나다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3만 명을 대동하고 기랏 여아림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지 않다가 메워오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세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다미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다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언약계를 어떻게 가져오고자 했다고요? 메워오고자 했는데 오늘 그렇게 기랏 여아림 집에 가보니까 기랏 여아림 집에서 언약계가 나오는데 어디에 실렸어요? 수레에 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랏 여아림 집에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보관할 때 아비나다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70년 동안 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계속 언약계를 자기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언약계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계가 실린 세 수레를 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특별히 제작된 세 수레로 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사와 아요의 이 당당한 행동 앞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70년 동안 언약계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계에 대해서는 그들만큼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전문성보다 더 뛰어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계를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우사와 아교의 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은 언약계를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도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왕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분을 내밀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우사와 아이오의 잘못된 행시를 보고 책망하고 그거를 금지시켜야 했습니다. 왕이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서 우사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책망하고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인들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아니 우리 자녀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내가 말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참 그거 어려워요. 정말로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요? 자식한테 올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사와 아이오가 잘못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 지금 어긋난 걸 알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참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 기억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다윗을 봅니다. 우사와 아이오는 70년 동안 언약괴를 관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아무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괴를 70년 동안 지켰어. 당신들이 언약괴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언약괴는 내가 잘 알아. 언약괴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야. 나는 많은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70년 동안 언약괴와 밤낮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권위 앞에 누가 감히 딴소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언약괴에 가는 한 우사와 아이오의 경령과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오와 우사는 언약괴의 앞뒤에 있었습니다.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다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씻고 나올 때 아이오는 궤 앞에서 가고 5절 같이 봐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족 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 앞에 잘못 지금 언약괴를 운반하고 있으면서 언약괴가 지금 다윗상에 들어온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알지 못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아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될 때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로움기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였습니다. 그날 언약괴 앞뒤에 위치한 우사와 아이오 역시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높아졌습니다. 바로 언약괴 앞에 언약괴 바로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우사와 아이오 밖에 없었어요. 언약괴가 움직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가 끄는 수레에 실린 언약괴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이 천안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 6절 가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군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자 그렇습니다. 행렬이 나군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뛰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우사와 아이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나기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소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사와 아이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괴 뒤에 위치에 있던 우사의 반응은 손을 들어 언약괴를 붙든 것입니다. 자 손을 들어 그랬어요. 자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붙잡는데요. 하나님의 괴는 밑에 있었죠. 그런데 손을 들어서 붙잡았다는 거야. 내가 이 언약괴를 붙잡는다. 언약괴 어느 누구도 붙잡지 못하는데 내가 붙잡는다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소는 말이 아닙니다. 수레를 끌었던 말이 날뛴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수레의 실낸 언약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오로 소가 뛴다는 것은 샤마트인데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소들이 돌뿌리에 걸리거나 미끄러져 피틀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는 뛸 수도 없지만 설령 뛴다 해도 수레에 실린 것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손을 들어 언약괴를 붙잡았습니다. 조금 흔들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버한다 그러잖아요. 오버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자기가 얼마나 언약괴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사는 그냥 언약괴를 붙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보라는 듯이 손을 들어 붙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붙잡다 하는 말. 내가 언약괴를 붙잡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오로 아하주의인데 이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이거 언약괴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소유라는 마음으로 언약괴를 붙잡았습니다. 이러한 소들의 실수는 블레셋 백성들이 암소 두 마리의 언약괴를 실어 베세메스로 운반했을 때에는 없었던 불길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언약괴를 수레에 실려 보내는 행위는 무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다위카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수레에 실고 가는 언약괴가 흔들릴 때 우사는 언약괴를 자기의 소유이냐 내 것이냐 붙잡았습니다. 우사에게 언약괴는 만인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뛰므로 흔들리는 언약괴를 잡으려고 하였던 우사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상황윤리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언약괴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지 않게 붙잡은 거 너무 잘한 것 아닌가. 그런데 붙잡았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떻게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볼 때 엄연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민숙이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굿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만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멜 것이며. 자, 그랬습니다. 고아 자손이 멜다. 멜고 운반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의 말씀은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언약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계를 들여다보면 죽겠다는 말이에요. 3회의상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 베세메스로 언약계가 왔을 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좋아서 거기를 들여다보다가 그들이 5만 70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의 고아 자손이라 할지라도 언약계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언약계를 운반할 때는 그것을 완전히 쌓아서 채를 괴고리에 꿰어서 운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기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 매우 엄하게 언약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그것을 만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아이 괜찮아. 아이 전에도 그랬는데 불레새 사람도 그냥 수레에 끌고 왔는데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7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경고마저 무시한 채 언약계의 주인 행세를 했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의 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수레바퀴지름이 1m 정도가 되고 그 높이는 60cm입니다. 언약계는 길이가 2.5규빗이고 높이와 넓이는 1.5규빗입니다.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14m 또 68.4cm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지상에서부터 수레 위에 실린 언약계 상단까지 길이는 1.3m가 되지 않습니다. 서인은 우사,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계는 고개를 숙이고 굽어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사는 두 손을 올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을 끈 뒤에 아무 일도 없는 언약계를 굽어보면서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붙잡았습니다. 우사에게 그 순간 언약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괴가 아니었습니다. 우사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우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해 우사는 자신의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언약계의 곁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우사가 괴 곁에 그대로 서 있을 리가 없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과 동시에 우사의 지체는 땅 위로 하나님의 괴 아래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언약계가 블레스의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블레스의 사람들은 다군 신당에 언약계를 갖다 놓았습니다. 다군 신상 앞에 언약계를 갖다 놨어요. 다군 신상 앞에 하나님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언약계 밑에 언약계 밑에 다군 신당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괴를 괴를 내려다보면서 자기 소유인 것처럼 붙잡는 그 우사를 뇌에 팽개쳐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괴 밑에 떨어져 죽게 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주인 행세하는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왜곡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대인들,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지 모릅니다. 우사의 죽음은 우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위왕과 레위인, 우사 그리고 다른 백성도 모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대표자로, 대표로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이가 있었다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로 이런 비참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실을, 이거 잘못됐다, 수레에 실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막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사의 잘못을 심판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빨리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은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이고, 우사가 불쌍해. 아이고, 우사 억울하게 죽었어. 그렇게 우리는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사 주변에 서서 불쌍하다,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돌아서는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안도의 숨을 쉴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죽어있는 우사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역대상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내 위사람 우리알리와 아사야와 요엘가 스마야와 엘리알리와 안미나다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위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워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내 위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수레를 모는 우사에게 책망 한마디도 못했던 다윗이 이제 마음이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이전 잘못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면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지금부터 고쳐나가 하나님을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